이 시각지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어난 걸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입니다. 연구개발과 보조금 관련 지출을 중점 정비한 대신에 약자 복지 예산은 강화했습니다. 본격 2차 장마가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모레까지 남부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북상하면서 한반도 날씨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공직자 등에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걸로 일부 금액 3분권을 제외하고 선물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폐쇄적 심리상태에서 고립 생활을 하다 타인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숨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장례식에 불참한다고 크렘린 공이 밝혔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외신들은 프리고진의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어 있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어 있습니다. 장례식 일정은 아직 공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